가보겠습니다. 10강이고요. 점점점 고전시가가 중요해지고 얘들아 고전시가 이해력 올라가고 있니 지금? 올라간다 그래 빨리. 이해력 올리는 거 올라가고 싶다라는 거. 특히 지금 가장 걱정이 뭐야? 니네 이해력 중에 뭐가 올라가고 있어? 독서. 독서 이해력 향상 훈련하는 사람. 숨 마시고 나이 먹으면 독서 잘하니? 큰일 났네. 우리 독서 언제 하지? 아직 내시는 독서가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만 그 독서 훈련 교재도 선생님이 얘기해 줄 수는 있어요. 독서 지금 방치하고 있는 거잖아. 독서를 지금. 근데 나중에 고3 가서 6월에 딱 독서식 하면 되니 그거? 안 되죠. 독서는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훈련이기 때문에 훈련 기간이 길어야 됩니다. 독서가 지식이 되었다면 고3 6월에 가서도 해도 됩니다. 문법처럼. 독서는 지식이 아닌 거 알죠? 이해력 기반이죠. 훈련이죠. 훈련 기간이 최하 3년을 해야 독서 잘하는 건데 우리가 원장에 아쉬워서 그래. 문법, 문학은 이 정도면 되거든. 그리고 내가 실전 문제 푼다고 했죠? 내일부터 들어가니까 그거 톡방에 올릴 겁니다. 온라인 애들도. 그러니까 이건 권유지, 권유. 의무는 아니지만 1등급 가고 싶다. 난 1, 2등급 찍고 싶다면 들어야 되는 거. 나 1등급적인 내신 문학의 고수가 될 거야. 그러면 이 것도 들으시고. 그럼 권유. 난 3등급이면 괜찮아, 엄마. 나 3, 3, 3 나오면 괜찮아요, 내신. 그러면 안 해도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1등급 가고 싶다. 그러면 들으시고요. 그거. 여기 교재 있으니까. 교재 왜 풀어야 된다? 실전 감각 키우셔야 되는 거. 독서는 원장님이 봤을 때 너희가 독서가 좀 걱정된다라는 거. 독서 이해력이. 이해됐죠? 가볼게요. 어부 사간다. 어부 동그라미. 어부가 뭡니까? 1차죠? 2차. 자연이지요. 그냥 자연. 고전시가 2차 속성은 90% 자연입니다. 그냥 모르면 그냥 자연. 혹은 속세 하면 되는 거야. 됐죠? 어부. 어부의 이야기인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자연 친화. 바로 나오는 거예요. 간다. 어부 단가라고 하고요. 풍류 갑니다. 이현보야, 이현보. 보자, 이거. 자, 첫 번째. 그동안 쓰지만 이 시점은 뭐냐면 연시조라는 거 쓰자. 연시조라는 거 쓰고요. 강호 한정가. 강호 한... 야, 그래서 얘들아. 강호 한정가 할 때 강호가 뭘까? 강과 호수야. 그 뭘까? 강호가. 강호 뭐야, 이거? 그렇죠. 강과 호수, 자연. 한정은 뭐야? 거기서 한가롭게 정을 즐기는 강호 한정가다. 자연예찬. 그리고 이런 거 뭐라고 한다? 무슨 태도? 자연. 친화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 다행히 나오는 거야. 자, 연시조라는 거. 이제 시조가 발달되고 있죠. 그다음 시작. 이 중에 시름이 없으니, 걱정이 없으니, 걱정이었으니, 어부의 생애로다. 긍정부정, 긍정자연을 즐기는 게 어부다. 자, 이력편주, 이력편주, 이력편주. 이 옆이 뭡니까, 이거? 낙엽 같은 겁니다, 옆. 그러니까 조그만 배, 이력편주. 이 주자가 무슨 주자야? 배주자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중요한 거. 너희는 여기서 봤을 때, 항상 고전시가 할 때 여기 한글만 보지만, 모두 봐야 된다? 이 한자도 보고, 좀 괜찮은 한자, 아는 한자들을 좀 많이 많이 가야 되는 것이 있어요. 원래 이런 한자는 너희가 언제 갖고 와야 되는 거야? 원래 언제 갖고 와야 되는 거야? 초등학교, 중학교 때 쌓아야 한자인데, 그게 안 됐다면, 고전시가에서도 한자를 조금씩, 인력, 한 가지 나뭇잎 같은 편주, 조그만 배, 주자, 배를 타고, 만경파, 넓은 바다 물결 띄워두고, 인쇄 간다. 인쇄, 세 번 쳐야겠죠? 인쇄 마이너스, 뭡니까? 인쇄는? 속쇄, 사람의 세상이니까 속쇄. 그럼 얘는 뭐겠습니까? 지금 이거? 자연과 뭐가? 인쇄라고 하는 속쇄와의 뭡니까? 이거는 지금? 대비, 대조. 인쇄. 자, 십장홍진이라고 한다. 따라 뭐라고요? 십장홍진. 십장이 뭐냐면, 열길. 이 장이 엄청나게 긴 길인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10kg 정도 되는 홍, 붉은, 진이 뭐야? 진이 뭐죠? 진이? 무슨 진? 먼지진자라는 거 외우라고 했었어. 먼지진은 다 뭐야? 속쇄. 먼지가 있으면 속쇄야. 자연은 먼지 없어. 그래서 먼지진만 나와도 속쇄. 시작 뭐라고요? 먼지진 뭐라고요? 속쇄. 이 주자는 뭐라고요? 배니까 자연. 강호 뭐라고요? 자연. 어부 뭐라고요? 자연. 인세를 다 잊었거니? 날 가는 줄 알까? 날 가는 줄 안다? 모른다. 날 가는 줄 모른다? 뭐 뭐라는 거야? 자연 너무 좋다. 어부 갑니다. 자, 여기 나오는 이런 고전시가의 속성들을 알면 다음에 어떤 작품 나왔을 때 이해가 될까? 안 될까요? 이해를 올리는 방법 뭐라고 했지? 의미를 떠. 그중에 의미 떠올리는 그 대상인지 뭐예요? 고전, 시가, 의미, 떠, 를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그 의미가 1차야, 2차야. 2차인데 애들은 2차인 줄 몰라서 문제인 거죠. 우린 2차입니다. 그게 문학 의미 떠지. 1차 떠올리면 걔는 초등학생인 거죠. 1차를 통한 2차. 고전시가인데. 그런데 고전시가는 1차도 모르죠. 1차도 한자니까. 옛날 거니까. 그래서 고전시가 1차를 알고 2차까지. 이게 고전시가 이해. 갑니다. 어부사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 어. 순간순간 녹음. 자, 구보 보면. 구보 보니. 뭐냐면 구보 보니. 이렇게 보니. 이렇게 보니라는 뜻인 거야. 천신록수 푸른 물이고요. 돌아보니. 돌아보니. 만첩청산. 그러면 얘도 푸른 산이죠. 그럼 얘네들은 색채 대비가 있냐 없냐. 얘도 푸른이고 얘도 푸른 물인데. 약간 색채 대비 또. 색깔은 있어 없어. 여기 지금. 자, 이 청이 무슨 청차라고요? 청이. 푸른. 푸른색인 건데. 이 녹색도 녹색물인데 약간 천기라는 푸른 물이니까. 뭐 여기서는 색채 대비는 안 나오겠다. 그죠? 자, 십장웅진. 긍정부정. 부정. 얘들아 이거. 이거 봐 이거. 여기. 이거 진. 진 동그라미. 진 동그라미. 한자 보이니. 한자 보이니. 이게 무슨 진이라고요? 먼지진. 먼지진. 먼지진은 뭐라고요? 속세. 계속 얘기하는. 왜냐하면 저 진 하나로 수능 당일라. 저 진 하나로 3점에 갈렸다. 저 진이라는 한자어를 보고 네가 먼지를 떠오르며 저게 속세인지를 아느냐 모르냐가 수능 문제의 고전시가였습니다. 2년 전에. 저 진 하나가 끝났습니다. 진 한자로 끝났어. 진 하나. 이름절 적어. 하나로 3점짜리 날아갔어. 진. 그래서 내가 계속 강조하는 거야. 홍진이 얼마나 가렸는 거. 그러니까 속세가 얼마나 가렸겠는 거. 이런 뜻인 거겠죠? 강호해. 강호해 뭡니까 이거? 자연. 얘네들이 뭐예요 또. 또 뭐야 이거. 대비대조. 강호해 월백하거든. 어? 월백이다. 자 무심 나왔다. 무심이 생각이 없는 거야? 욕심이 없는 거야? 무심은 욕심 없다야. 무심 뭐라고요? 무심은 욕심 없다야. 욕심 없다. 그러니까 구보 보면 참. 이거 무슨 말이냐. 여기 보면 정신으로서 돌아보니. 만점 초상. 뭐야 이거. 무심법? 무심법? 대구법. 문학계는 계속 나가지 지금. 대구법. 색채 보고요. 십자홍진이 뭔지. 강호고요. 대조나 하고요. 월백하니까 얘도 시각적이죠. 하얀 달이야. 하얀 달. 월백하면 시각 나와 안 나와. 이 백자가 무슨 백자예요? 흰 백자입니다. 그건 알지? 한자 봐야 돼? 안 봐야 돼? 안 봐야 돼? 그런데 애들은 봐 안 봐. 한자를 안 봅니다. 한자는 의미 떠오르는데 도움이 안 된다고 하지만 교수는 그거 아니라고 했죠? 어려운 한자 주지 않아요. 이런 배. 주자. 월백자. 먼지진자. 이거는 알고 들어와라는 뜻입니다. 이건. 그런데 애들은 아예 안 보려고 해요. 한자를. 아닌 거예요. 기본은 봐주라. 그런데 진짜 어려운 한자 물어보지 않아요. 기본 한자는 알자. 그런데 우리는 무시하지 말자. 이해 됐습니까? 그래서 한자를 한자 계속 얘기해 주는 거야. 무심. 무심이 생각이 없다야? 욕심 없다야? 욕심 없답니다. 맞습니까? 간다. 자, 우수 간다. 자, 장안. 와, 별표. 별표. 이게 너무나 수능에서 10년 전에 많이 나왔던 거고 그리고 내시는 정말 많이 나오니까 이건 기억. 이건 기억이 하나? 다 기억이죠. 다 기억이. 그런데 우리 실내인데 왜 마스크 안 벗어? 이거 언제까지 내기하자. 이거 언제까지 안 벗으려고? 이제 벗는 거죠. 언제까지 평생 쓸래? 신기하지? 언제 안 벗을 거 아니? 안 벗었네? 혼자 벗었어. 뭐라 못하는 거죠, 지금. 그런데 다 쳐다봐도 미친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벗으면 되는데. 미치겠다, 그치? 그러면 나도 선생님도 이거 말고 나 답해. 미쳐 죽겠어, 이거. 약간 그거 해도 되냐? 요리사처럼 투명으로 하는 거. 이렇게 보이는 거. 그런데 절충 안 돼? 이게 요리사처럼 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침 튀기는 거 방지하는 거. 벗어도 되잖아. 그런데 못 벗겠습니다, 지금. 교육청 권고 나왔어. 학원에서. 강요하지 마시고. 그런데 껴주시면 참 좋겠네요. 이렇게 선생님들. 말하는 건 아니까. 드디어 이제 벗는 거야? 진짜 인생에다 우리 진짜 뜨거운 맛. 우리 같이 겪은 거야, 같은 세대야. 제일 불쌍한 게 세 살짜리 아이죠. 엄마 얼굴을 한 보죠. 태어났을 때 이거 봤을 거 아니야. 3년 내내. 그런데 이제 얘가 엄마를 못 찾는 거죠, 이제. 엄마 여기서, 엄마 여기서, 엄마 여기서. 응애, 응애, 응애. 엄마 여기서, 엄마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아빠도. 아빠 여기서. 아빠, 아빠가 없어. 아빠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되고. 아빠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그 유익이 있잖아요, 유리. 그거 하나 사고 싶다. 그거 해가지고 좀 입만 가리는 절충. 간다. 이거 중요해, 이거 중요해. 중요해. 장안이 뭔지 아니지, 장안? 이 장안이 국경 베이징이야. 이건 중국 수도. 우리나라 뭐야? 한양인 거야. 맞지? 다시 한 번. 장안 외워야 돼. 장안은 중국의 수도야. 베이징 뭐 이런 거. 원래 옛날 얘기지. 베이징의 옛날 말. 맞나 모르고 따놔도. 그런데 한양이죠? 그냥 한양이죠. 자, 아직 안 끝났어. 내가 얘기한 거 2차야, 1차야. 이게 1차야. 1차도 어려워. 장안이 뭐예요? 고전 시절 1차도 어렵다는 거야. 1차 알았지? 1차 끝나야 돼, 2차 가야 돼. 2차 가야지. 맞았어? 1차 했다고 막 멈추면 안 돼. 2차가 뭐야, 이거. 수도. 한양. 북경. 워싱턴. 속세야, 속세. 속세. 여기에 물질이 있잖아, 물질이 있잖아. 이게 여기 벼슬 있고. 이거야, 이거. 수도잖아, 수도잖아. 폐고로 물질적인 곳이라는 뜻인 거예요. 시골이 아니니까. 이게 장안입니다. 알겠어? 그다음. 돌아보니. 북골. 북골 나왔다. 북골 뭐야, 이거? 북골. 북쪽에 있는? 궁궐. 그래, 궁궐. 대궐이야. 됐지? 북궐이야? 2차 뭐야, 이거? 흑새, 흑새. 북골 쪽 속세야, 북골 쪽 속세야. 정치, 정치니까, 정치. 벼슬. 정치와 벼슬이야, 이거? 설리로다. 정서적 거래감이겠죠? 그러니까 강한을 돌아봤지, 얘들아. 웃긴 건 돌아봤지. 배 타고 있다가 어디 본 거야, 지금 이거? 속세 본 거야, 속세. 왜? 왜가 중요해. 왜 봤을까, 속세를? 맞아요. 미련이에요, 이거. 미련, 그리움. 그럼 얘 마음속에 뭐 있다라는 거야. 자연을 즐기고 있지만 얘 마음속에 뭐도 있다. 거기서 속세에 대한 미련도 있다는 뜻인 거야. 이게 인간, 내적 갈등입니다, 이거. 뭐라고 해요, 이거 지금? 내적 갈등으로 유명한 작품이에요. 그게 뭐냐면 어부사니까 얘는 처음부터 끝까지 끝까지 자연이다 하면 너무 재미가 없는 건데 아주 인간적인 거야. 자연 좋아, 자연 좋아. 그런데 나 임금님 나 왜 안 불러줘? 가고 싶다. 자연 좋아, 자연 좋아. 벼 쏘라고 싶은데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가장 인간적인 거죠. 제일 재미있는 게 뭐야? 자연 좋아, 끝까지 자연 좋아. 너무 가식적인 아이죠, 얘는. 너무 가식적인 거죠. 유명한 거야, 그래서. 어주에 누워있었는데 무슨 말이야? 어주는 어디야, 이건 지금? 자연이죠? 그럼 얘는 뭐 나와, 이거? 공간의 대피 나와, 안 나와? 나오는 거야. 화자가 지금 장아가 한 거 아니죠? 장아는 생각한 거죠. 화자 몸은 어디 있어요? 어주에 있어요? 어주에 누워있었들? 잊은 적이 있으랴. 잊은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어디를? 상한을. 뭘 잊은 적이 없대? 속세를. 이게 본질이 순수한 인간인 거죠. 자, 됐다. 두어라. 아유, 됐다. 내시름하니라. 중요한 거 한다. 여기가 중요해, 여기. 제세현이 없으랴.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자, 제세현이 뭐냐면 세상을 구하는 현재야. 현인이야. 그러니까 제세현은 되게 유명한 영의전 같은 놈이겠죠. 없으랴인데 이게 되게 헷갈려. 세상을 구제할 현인이 없겠느냐. 이런 뜻인 거지, 이거. 맞니? 이게 무슨 말일까? 아유, 됐다. 나 말고 세상을 구할 사람이 있겠지라는 게 속마음일까? 이 제세현이 바로 나라고 하는 걸까? 바로 나다야, 이게. 바로 나다. 에이, 뭐 사계국어 할 강사가 없을까? 뭐 사계국어 우리 애들 원장 말고 나 말고 잘 이해를 올리겠지. 있겠지, 뭐. 있다야, 이청호 원장밖에 없다야. 나밖에 없다야, 이게. 에이, 뭐 있겠지, 뭐. 니네 다른 사람 강사 배워? 나보다 더 이해로 있을 거니까 나가봐. 나야, 나. 왜 이런 뜻이야, 이게. 속마음이 그렇다는 뜻인 겁니다. 어렵죠, 이거 지금? 그래서 여기 보자. 참, 날에 대한 걱정은 완전히 떨지 못지 못하고 있는데 자연국 친화 사이에서 내적 갈등을 넘어서 도리를 표출하고 있다? 대변이 없으려 난데, 막 이런 심리도 있습니다. 어려운 거죠? 유명한 거다. 그래서 왜 유명하겠니? 내적 갈등이 유명하겠죠? 넘긴다. 너무 자세하게 안 할게, 지금. 자, 어무사였습니다. 자, 강호사씨 간다. 이제 자연예찬, 지금 자연예찬 나간다. 이거, 자연예찬. 자, 연시조 간다. 연시조. 우리가 전원적이 뭐라고 했죠? 전원적이 뭐라고 했죠? 전원적이? 전원을 즐긴다. 알프스 전원일기. 목가적. 기억납니까? 목가적. 전원적 몰라감도 틀린 리는 선배 많이 봤습니다. 다시 한 번. 목가적이 뭐라고 했죠? 목가적? 전원적. 똑같은 거야. 목동의 피리. 목동의 어선. 알프스 양치기 안 볼겠지? 목가적, 전원적. 다 좋은 알프스 제주도 이런 거. 오늘 비행기표 끊었다. 난 간다. 빨리 끝나라. 빨리 끝나지 마. 근데 그때 현대식 보충해야 되는 거야. 몰라. 지금 열람이 밀렸어. 어쨌든 끊었습니다. 대안한 거. 어쨌든 갑니다. 2월 마지막 날. 이틀만 갔다 오고 또 3월 달부터 열람 내신할게. 3월 달부터 열람 내신할게. 알겠지? 4시. 4시가 뭐죠? 4시가? 4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강호. 강호가 뭐랬죠? 강호가? 이게 강이고 이게 호수야, 얘들아. 그러니까 자연. 자연. 그리고 4계절. 4계절의 자연. 맹세상이 언제쯤 사람이야? 조선, 세종 때 영이죠? 세종. 세종 때. 몰라. 우리 한국사 얘기하지 마자. 서로. 낚아먹었고. 너희는 알아야지, 한국사. 개무신이 한국사. 뭐야, 알았어요 그냥. 내가 걱정할 건 아니지. 자, 똑같습니다. 또 강호 나왔죠? 근데 강호가 대유법이다. 이거 왜 대유법이니? 강호가 커, 자연이 커. 그러니까 작은 걸로 크게 하는 걸 뭐라고 했죠? 대유법. 대유법. 자, 문학 개념 배우니까 바로 넘어가는 거죠. 문학 개념이 안 배웠으면 여기서 대유법이 뭐냐면 하고 또 셋 다 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그러니까 문학 개념. 이걸 또 화목하고 막 4개 중에 다 들어가니까 굳이 또 그걸 또 2개만 듣는 놈이 있어. 다 들어, 다 들어. 도미드니 미치는, 미치는, 긍정이야, 부정이야, 이거. 부정. 미치는. 긍정. 어, 긍정이죠? 어, 글렀다. 안 돼, 안 돼, 안 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이 친구야. 긍정. 자연은 즐기는 미치는 거죠, 긍정. 자, 탕뇨 개변에, 탕뇨 개변 나간다. 탕뇨 개변이 뭡니까, 이게? 시내가, 깨끗한 시내가에 있는 그, 모래사장, 탕뇨 개변이라고 한다. 네, 금린어와 물고기 안주로다. 자, 광어. 광어. 자, 이몸이 한가운데, 역군은 나왔다. 역군은이 뭐죠, 역군은이 뭡니까? 임금의 은혜에 보답한다가, 역군응입니다. 역군은, 임금님의 은혜에, 그래서 임금 나왔으니까, 보겠습니까? 유교가 나오는 거죠, 유교. 그 다음, 이 탁자가 이게 막걸리야, 막걸리. 그 막걸리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탁주라고 하자, 탁주. 탁주, 막걸리 마시는 거야. 깨끗한 시내모에서 막걸리, 카우, 집형 막걸리 딱. 파전에다가. 나중에 고3 돼가지고 대학 붙은 다음에 와라. 전주전집 가서 막걸리 사줄게. 모든 파전에. 그겠지? 됐죠? 어. 하사 갑니다. 이게 강우 사시사니까, 얘들아. 이게. 자, 뭐냐면 봐봐. 사시사니까, 이거 보이겠어, 이거. 순사, 봄이죠? 봄, 여기는 뭡니까? 하사 뭐야, 하사 언제야? 여름, 여름 가는 거야. 그래서 사시사야. 이런 겁니다. 강우의 여름이더니, 소당에 일이 없습니다. 여름이 오니까. 소당은 풀로 만든 거니까, 다 소박 나온다, 소박. 가난하면서 돌을 구하는 거, 뭐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안빈낙도, 혹은 안분지족, 이런 것들. 가난하지만 돌을 구한다, 안빈낙도. 안분지족, 가난하지만서도 만족하는 거, 안분지족, 이런 거. 그 다음, 강우의 여름이더니, 초당에 일이 없다. 유신한 강파는, 자, 유신이 뭡니까, 이거? 유신이 뭡니까? 신의가 있는, 신의가 있는 강과 파도니까. 의인법이죠, 의인법. 왜? 강화, 강파. 이 강물결에 신의가 있다고 했으니, 의인이 사용된 거야. 자연물에 인격하였으니까. 강파는 보내는 것은 바람이라다가, 바람이 아주 신의가 있는 파도를 불려주는 것이다. 바람이 불어주네, 이런 거. 난 신의 있게 살아야지, 이런 뜻인 거겠죠. 이 몸이 선을, 여름에, 누구 때문에 선을 한 거야, 이거. 이 바람이 바람을 불러주는 거죠. 여름인데 시원한 것. 이것도 누구 거다? 누구 덕이다? 이거 역군의다라는 거. 이래서 세종대왕이 되게 좋아했다라는. 다 하다가, 너희도 어떻게 해야 돼? 이것도 봐라, 이거 나중에 내신 1등급 나오면, 누구 덕이야? 역군 이청화 해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근데 너희가 1등급 나오면 뭐라고 그래? 원래 저희 애는 잘해요. 4등급 나오면, 사건 탓이야. 그러지 말자, 진짜. 1등급 나오면, 원래 우리 애기 책을 많이 읽어서요. 4등급 나오면, 매체 학원에서 월 가르치길래. 됐죠? 자, 추석합니다. 가을. 강호의 가을이더니, 고기마다 살쪄있겠죠? 살쪄있다. 뭐 나와요, 이거? 풍요, 풍요. 얘들아, 가을의 숙성 뭐니? 가을의 숙성? 우리 애기 가보자, 우리. 가을의 육성성, 뭐 있습니까? 가을은? 쇠락, 슬슬, 풍요, 열매, 이게 가을이죠, 가을. 가을, 쇠락하고 쓸쓸한 부정적인 가을도 있지만, 풍요와 열매가 있는 가을도 있다라는 거. 맞습니까? 가을이야. 거울의 숙성이 있겠죠? 봄의 숙성이 있겠죠? 여름의 숙성이 있겠죠? 자, 소정 작은 배에 금을 실어 흘리띠어 던져두고, 자, 봐라. 흐르는 데 던졌죠? 금을을, 원래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낚시꾼들은 어떻게 해? 흐르는 데 던지느냐, 아니면 어떻게 해서 잡으려고 하니? 포인트가 어디야? 물고기가 많은 데를 포인트라고 하죠? 찾아가지고, 어떡하든 도시여, 그 새끼들 막, 잡으려고 막, 악착사시 쓰죠? 배 오돌려, 막 이러죠? 그거는 무욕한 삶이 아닌 거죠, 걔네들은. 방송불량 나오기 위해서 하는 거고, 얘는 흘렸더라는 게 무슨 말이야? 잡을 의도가 있다, 없다. 무심한 거죠, 무심. 욕심이 없는 거죠. 그것도 있는 거야. 흘리띠었다는 행동 자체가 의미가 있어야 돼. 이모의 소유라고 하면, 이 낚시하는 것도 누구다? 인근이 은혜다. 자, 이제 뭐하고 있는 건가? 무슨 작품이야 이거 지금? 어부? 어부 사시사. 사계절, 그래서 사계절이야. 그 다음, 강호의 겨울이 드니, 눈 깊이 자이 넘다. 눈이 아주 3cm 이상 높다. 삿갓 빗기 쓰고, 누역으로 해야 되나? 누역, 도롱이다, 도롱. 도롱이가 뭐하는 거죠? 누역, 도롱이. 이거 뭐하는 거야, 이거. 비옷이야, 비옷. 자, 시작. 누역, 도롱이, 비옷. 지금 눈이니까 왜? 눈이나 빈을 막는 이거야, 이거. 풀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쓰고. 칼 쫙 빼가지고. 무역지 안 봤냐, 그런 거? 걔네들 꽉 껴가지고, 비오는 날 딱 나가다가 씽! 뭐 이런 거 안 봤냐? 도롱이 입고 간 거야. 절대 고수, 절대 무리매고 칼잡이, 뭐 이런 거. 니네 소리 받아 알아? 니네 소리 받아 모른다며. 아, 괜찮아. 여꾼은 됐습니다. 어제 우리 선생님들끼리 그 얘기했어요. 얘들아, 우리가 얼마나 세대 차이 나는가에 대한 그런 얘기, 완전 얘기. 자, 됐죠? 감옥 다시 다 했습니다. 자, 또 그가 나, 별표. 별표, 연시조 간다, 연시조.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건 되게 마주차 나오는 거니까 어쩔 수 없어요. 어, 잘 따라오고 있다, 지금. 잘 따라오고 있어. 자, 도산 12곳 갑니다. 이왕, 별표 치고. 자, 이왕은 누구죠? 세계의 이왕은. 세계의 이왕, 얼마짜리? 5천원, 5천원? 천원. 천원? 5천원 누구야, 5천원? 2. 2. 만원은? 이름내왕. 5만원은? 10만원입니다. 10만원은? 어. 이 청아가 될 겁니다. 지금 3만원짜리 만든다는 소리 있다, 지금. 왜 3만원짜리 만든 줄 아니? 만원에서 5만원 올라가니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세뱃돈이 문제래. 이 새끼리 5만원 줄 건 아니야. 근데 만원 주면 너무 애새끼가 만원? 근데 5만원 줄 건 아니야. 이 나이랑 이런. 어른들이 지금 3만원의 지폐 필요성에 대해서 또 뭐냐면 축의금 낼 때, 결혼식 갈 때 얼마 내야 돼? 밥 한 끼 먹으러 가는 것만 밥값 내는 건데 이 설렁탕이 5만원은 아니야. 근데 만원 내면 욕먹을 것 같아. 아, 그래서 3만원짜리 지폐가 국회에 발휘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지갑에서 끊을 때 이렇게 지금 하나, 둘, 세 개를 세는 거 좀 그래. 한 끼에 딱 줘야 되는가? 그리고 또 5만원짜리 지금 엄청나게 지금 그 어둠에 그 마약파들이 막 창고에 엄청나게 지금 쌓아놨죠. 5만원짜리를. 5만원짜리 품기죠. 품기. 아이고, 딴 얘기야. 딴 얘기야. 미안해. 아, 이왕. 아, 지금 여기서 그 얘기하면 안 되지, 지금. 이왕 뭐야, 이왕? 선원. 아니, 지금 이왕. 문화, 2차 소통은 뭐야, 이왕. 선원 이러면 안 되지, 이왕을. 뭐야, 이거. 선원. 유교학자. 그게 뭐야. 성리학자. 우리나라 최고의 성리학자. 이게 이왕입니다. 약간 꼰대죠. 그리고 안동, 경상도 쪽이죠. 이왕의 정신이 다 경상도 라인입니다. 안동, 아주 보수적인 곳. 이거 뭐 경상도 아이가 들을 건 없으니까. 나쁜 얘기한 거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엄청 유명한 성리학자고. 얘들아, 이 이왕 성리학자의 그 위에가 이왕이 되게 좋아하는 중국의 성리학자 누구라고 했지? 성리학의 계보. 공자가 맨 위고. 공자가 유교의 창시자고. 시조세고. 공자와 중간에 있는 사람. 우리는 우리나라 성리학자에 다 존경했던 중국 사람. 주희. 주자. 주자학. 주희. 공자와 맹자가 했던 유교를 집대성에서 책으로 만들었던 사람이라서 그 주자를 우리나라 성리학자들이 되게 되게 존경했습니다. 오히려 공자까지 강가고. 그러니까 주자. 주의가 성리학자의 시조다. 시조는 공자고. 이건 상식을 알아둬야 되는 거야? 이 밑에 누군지 아니? 이 밑에? 이거 이거. 이 왕의 지금 있는 누군지 아니게? 이게 국민의힘 당입니다. 이거 보수예요. 그쪽 계열이에요. 그쪽 계열. 이쪽 라인입니다. 이승만.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맞나 모르겠어요. 역사학자분들.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쪽 라인입니다. 이쪽 라인이. 도산 십이고. 그래서 도산 산 거죠. 작합니다. 언지 박스 치고요. 언지 박스 치고 언학 친다. 아이들아. 언학이 뭘까요? 언학은 뭐에 관련된 얘기일까? 언학. 언지 육수. 언지 육수. 언학 육수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2곡이죠. 12개. 나누기 2. 그래서 6. 6. 하나는 언지. 하나는 언학이야. 됐죠? 그러면 언지는 뭘까? 언지는 자연을 얘기하는 거고요. 언학은 뭘까? 언학은. 학문. 이거 발음 잘해야 되죠? 기음아. 기음아. 학문을 닦자. 우리 어렸을 때 최고 유행어 썼는데. 미안해. 더러운 얘기해서 미안해. 알겠죠? 언지 언학. 시작. 언지 육수. 언학 육수. 육 더하기 육은 십이. 도산 십이고. 자주 나온다 이거. 시작. 그러니까 자연 여친다고 학문의 우수성도 얘기하는 거죠. 왜? 학문을 대화했으니까. 학문을 잘 닦았던 사람이죠. 볼게요. 미안해. 더러운 얘기. 이런들 어떠하면 저런들 어떠하려? 달관 갑니다. 달관. 이런들 어떠하려고 저런들 어떠하려고 왜 달관이 지고? 이런들 어떠하려고 저런들. 집착하지 않는다가 달관이니까. 응. 응. 집착하지 않으니까 달관의 경지. 초야우생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시골에 사는 어리석은 사람이지만 이왕이 어리석 아니어서. 가장 뚫뚫뚫던 사람이야. 그래서 겸손. 초야우생이. 이렇다 어떠하려. 하물며. 자, 천석고왕 중요하다. 천석고왕은 뭐냐면 자연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라고 그래. 자, 뭐라고요? 천석고왕 뭐라고요? 자연. 천석고왕은 자연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 천석고왕이라서. 하물며. 하물며 몇음절? 삼음절. 천석고왕을 고쳐서 무엇하려? 허리법. 안 고칠 거야?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언지가 학문입니다. 소리. 언지가 자연입니다.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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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산 12곡 들어갈게요. 이황. 자, 그런데 12곡인데 딱 두 개 나왔어요. 어떡하지? 다행이죠. 그러니까 맛만 보는 거야. 나머지 것들 다 봐야 되는 건데 원래는. 자, 언학 갑니다. 자, 이거 별표 별표. 언학 별표 이거. 자, 이거 하자. 해고가 뭐죠? 해고가 뭐죠? 해고가? 과거? 세상을? 무슨 적이라고 한다고요? 회고적. 그럼 옛날에 나오는데 여기에 회고가 나옵니다. 여기. 회고 기억하시고요. 자연 친화적 삶의 추구는 뭐라고요? 자연 친화적이 언지 1, 2, 3, 4, 5, 6이고 학문 수학이 언학 1, 2, 3, 4, 5, 6. 도단십이고 언지, 언학. 도학자. 도학자가 뭡니까? 성리학자 얘기하는 것이며 자연 관조적 자세와 학문 정진 의지가 두 개가 다 있는 거야. 자연도 참 이쁜데 학문도 정진해야지. 이왕답지요. 이왕답지요. 어려운 한자가 많이 사용했었다. 자 이런 거. 왜 어려운 한자가 많았겠니? 누구라고요? 이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한자. 아까처럼 황진이처럼 우리말의 묘미가 드러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천석구왕 이런 건 아니 나오는 거죠. 초야우생 막 좀. 이렇게 쉬운 말이 있는데. 이거 중요한 거다. 쉬운 말이 있는데 일부러 어려운 말 쓰는 태도를 뭐라고 합니까? 맞아요. 그 잘난 척을 한자어로. 멋있게. 성재 잘난 척 하고 있으며 잘난 척 태도도 이상하잖아. 멋있게. 뭐라고 그래? 쉬운 말이 있는데도 굳이 어려운 말 하면서 자기의 학문을 뽐내는 태도를 봐 모르잖아. 그럼 따라해도 모르는 거고. 그럼 너희 선생님 낸다는 뜻인 거니까. 우리는 기억하자. 뭡니까? 선. 학. 적. 태도. 적고 있니? 자 학이 뭐야 학이. 학문. 현이 뭘까? 현이. 뽐낼 현이야. 뽐낼 현. 학문을 뭐한다? 뽐낸다. 무엇으로? 주로 한자성어로. 영어스레도 있잖아. 왜 이렇게. 아이고 깜짝이야. 뭐라고 그래. 외국 필리핀 한 달 갔다 온 새끼가. 이러고 있어 이거. 그냥 뭐라고 그래. 아이쿠 하면 되는 걸. 현학적인 거야 이거. 알라강스 하면 인텔리전트. 얘네는 고 앙드레김. 김봉남 씨 압니까? 껌문치라고 다니셨던 분. 흰 옷 입고. 김봉남. 영화에도 나오죠? 그분도 인텔리전트. 와우와우와우. 영어 막 쓰시는 거. 그런 거. 현학적인 데 문학에서는 한자. 어려운 한자고 섞었다. 어려운 한자성어로 썼다. 무슨 쪽? 현학적. 어려운 한자성어로 나왔다. 뭐라고요? 현학적. 시작. 뭐라고요? 현학적. 이거 은근히 애들이 잘 몰라요. 이거를. 너희 내신 선생님이 현학적을 팍 쓴다. 그럼 현학 몰라가지고 그동안 배웠던 500문제품 작품 날라간다. 내신. 현학적 이음절. 현학이 너의 4.7점 날린다. 그 개념은 거죠. 이해 됐습니까? 어려운 한자 나왔다. 현학입니다. 반복소리 대꾸법. 자, 넘어갈게요. 피겠니? 네. 자, 당시에. 당시가 언제냐면. 도정에 나가기 전이야. 나가기 전이니까 어디 있었겠어? 내가 도산, 경상남, 안동. 도산서원. 이왕의 서원인 도산서원. 거기서 후학을 양성했죠. 제자가 수백 명. 이왕은 최고의 스승님. 제자들이 배우게 했던 문화생들이 수백 명. 이런 거예요. 도산서원이고. 그 자신의 힘이었죠. 내 문화생 수백 명이야. 나는 몇 명이니까 지금. 나는 2, 300명 있죠? 있다 그래. 잘 보이니? 잘 들려? 현재 한 2, 300명이 듣고 있습니다. 나도 뭐 현우진 뽐 좀 낸 거예요. 지금 후학생이 많다는 뜻인 거야, 그게? 그래서 당시에 몇 원기를. 뭐냐면. 하던 게. 자기 수양과 학문 도약이 이르니까 당시죠. 어디야? 지난 과거에라는 뜻인 거야. 과거가 어디야. 즉, 한양 가서 벼슬하기 전. 임금이 날 불러주기 전. 그게 당시에. 나는 도산에서. 내 후학들과 자기 수양을 하면서. 학문에 정진했던 그 길이야. 늘 뭐하고 있는 거야. 그거를. 회고하고 있는 거야. 여던 길을. 여던 길 간다. 여던 길이 갔던 길이라는 뜻인 거야. 갔던 길. 여던 길을. 몇 해를 버려줬어. 몇 해 어떤 거 어디 갔다 왔어, 이거? 중앙. 정치하다 왔다는 뜻인 거야. 임금이 이 왕이 하도 유명하니까 맨날 불러. 그 유명한 대빵은 임금이 옆에 두려고 그래. 그래야 그 밑에 이들이 말을 들으니까. 그래서 올라와라. 이 왕 올라와라. 정치해라. 난 내려갈란다. 여기 재미없다. 내려가면 내가 왕인데 여기서는 네 꼬봉이지 않냐. 막 이러는 거야. 안 된다. 또 올라와라. 막 이러는 거니까 올라온 거야, 얘가 지금. 몇 해를 버려두고. 어디를 버려둔 거야, 이거? 부산서원을 버려두고. 어디 가? 어디 갔다 온 거야, 이거? 벼슬. 어디? 뭐야, 이거? 속세. 어대는 그냥 긍정, 부정. 부정 나와야 되는 건 속세이죠. 벼슬길이니까. 아까 북걸, 북걸. 어부가의 북걸처럼. 상한, 북걸. 어대. 다니다가. 이제야 어디로 돌아온 거야? 도산서원으로 돌아왔는 거. 이해됐죠? 이제야 돌아오니. 자, 년디. 년디. 긍정, 부정. 마음. 마로리. 마음을 주지 않겠다. 어디에? 다치는 벼슬길에 마음을 주지 않겠다. 속세, 부정. 이거 계산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달라고 했죠, 이거 그래서? 얘가 어디게? 이렇게 나오겠지, 지금? 이런 작품입니다. 근데 십 이수를 해야 되지만 지금은 짧게 그냥 이수 정도 하고 이 중간중간에 괜찮은 건 워낙 많거든요. 그건 따로 또 공부하셔야 되는 겁니다. 넘길게요. 또 있네. 하나만 더 하자. 이거 너무 쉽죠, 이거? 시작. 간 다음. 언어학과입니다. 언어학문. 자, 청사는. 청사는 뭐니까 청사는? 자, 청사는 어찌하여? 만고의 푸르르고 불변성. 유수는, 흐르는 물은 어찌하여? 주야, 영원히 그치지 아니하는 거. 처리 됐고, 절명도 안 해. 우리도 잡아라. 뭐냐면 이게, 청사는 항상 푸르르고요. 흐르는 물도 항상 그치지 않지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학문안에도 그치지 말자. 뭐를 그치지 말자. 야, 시조가 왜 어려운 줄 알아요? 시조는 3장, 6, 9, 45자 내외죠. 형식이 갖춰졌죠. 더 못 쓰죠. 3장에 6, 9에 45자 내외로 썼으니까 내가 막 60자 쓰고 싶거나 90자 쓰고 싶잖아. 안 되죠. 45자 내외이니까 44나 45, 45, 47이라고. 그러면 많은 말을 쓸 수 있어. 많은 단어부터 못 써. 많은 단어 못 쓰지. 그러면 어떤 단어를 주로 뺄까? 문맥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단어를 쓸까, 뺄까? 빼요. 그럼 주로 빼는 게 뭘까요? 목적어. 앞에 언급된 단어는 뒤에 다시 안 써요. 그래서 우리는 니네가 어떻게 해야 돼요? 빠진 목적어를 상상해야 된다는 뜻인 거예요. 우리도 그치지 말자. 목적 뺐잖아. 뭘 그치지 마. 뭘, 뭘, 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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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를. 뭐를 그치지 말아야 돼. 학문을. 을 그치지 마. 여기, 여기, 여기 들어간 거야, 여기. 우리도 학문을 그치지 말고 만고 상처. 언제나 푸르르게 푸르르게 학문 수양해야지. 이런 뜻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봐라. 성산이 만고에 푸르르고 푸른 거와 마찬가지로 성산이 만고에 푸르르고 유수가 그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치지 말자. 이거 뭐라고 그래, 이거. 유, 비, 수, 리. 줄여서 뭐라고 한다, 이거를? 뭐라고 한다? 유추. 필기하고 있니? 유추. 자, 이게 왜 유추인지 알겠어? 위에 거랑 비교한 거죠? 이렇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한다. 자, 두산시프 교육이었습니다. 넘길게요. 자, 고산구호가 별표. 뭐, 다 별표다, 그치? 내가 별표 아닌 건 안 넣었겠죠? 별표도 안 할게. 얘도 은근히 많이. 어, 이거, 이거, 이거. 아, 이왕의 라이벌 2. 얼마짜리? 무슨 자? 성리학자. 성리학자입니다. 유교. 자, 간다. 자, 고산 나왔다. 고산 나왔다 보겠습니까? 자연이고 이건 구곡이 주기예요, 구곡. 이 구곡이 뭘까, 구곡이? 아홉 개의 골짜기겠죠? 아홉 개의 골짜기 뭐겠어요, 이것도? 자연. 골짜기마다 예찬하는 거예요. 금강산 가지고 아이고, 이 골짜기. 아우, 이 골짜기 또 이렇게 이뻐. 여긴 또 이렇게 이뻐. 여기 아홉 개인 거예요. 이게 고산구호가야. 음, 연시조 갑니다. 십수고요. 이 간다. 시작. 자, 이거 백심이 있어, 이거. 이거 왜 하냐면 이게 보기에 자주 언급되기 때문에 알아둬야 될 작품이라는 뜻인 거야. 간다. 그거 창문 좀 열을까요? 그만 열을까? 환기, 환기. 아. 아, 가보자. 시작. 보산 구곡담을 사람이 모르더니 주모복거, 별표 씁니다. 주모복거. 풀을 베고 내어 집을 지어 살 것을 정함. 주모복고하니. 없는데. 자, 주모복거를 어디다 했습니까? 얘는 지금? 보산에 했겠죠? 어디야? 자연의 주모복고를 했다는 뜻인 거겠지. 아, 주보. 와, 여기도 산문절이야. 어쨌든. 무의를 상상하고. 자, 이거 많이 나온다, 얘들아. 무의를 상상하고 학주자를 하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의의 아름다운 자연경에서 무의는 아름다운 자연경관이야. 자, 무의를 상상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상상하면서 얘도 뭐하는데? 학주자. 야, 봐라 이거. 이거 뭐라고? 아까 봐라. 아까 봐라. 누구라고 이거? 진짜 누구라고 이거? 를 공부한다야. 이왕이나 이이나 또 주자야. 또 주자야. 그래서 왜 공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자는 유교를 말로 하고 막 이런 거지. 뭔가 집대상한 게 아니라서 공자는 이미 유교를 했지만 공자껄 배울 수가 없는 거야. 그거를 공부하게끔 딱 만든 게 주자야. 그래서 이왕과의는 맨날 주자주의. 주자주의는 독서의 비문학, 인문, 철학 지문의 주자주의. 항상 나와 그래서. 동양철학의 이거라서. 중국 사람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의도 고산구곡담에다가 주모복거하고 그리고 항상 머릿속에는 무의를 상 자연을 즐기면서도 공부도 해야지 또 자연과 학문을 같이 간 거야. 최고지. 그 당시 사람들은 왜? 자연도 즐기고 공부도 하는. 아까 내가 뭐랬어? 얘. 공부도 하고 놀기도 생각하고. 괜찮은 거야. 그때 노는 건 자연이니까. 그 다음. 알겠니, 얘들아? 주모복거 알겠니? 얘도 약간 한자, 어려운 한자 쓰죠. 왜? 이왕과 이이나 다 평략자니까 약간 현학적인 게 있는 거예요. 어려운 한자 쓰는 겁니다. 일반 평민은 알았을까 몰랐을까? 평민은 이해 못하죠, 이거를. 그 당시에는. 대단한다. 자, 여기 간다. 시작. 일곱 동그라미 친다. 일곱 동그라미. 내가 너희 다 막 재밌게 하려면 한 10분씩, 하나 10분 얘기하고 10분 동안 딴 걸 갖다 하고 막 해야 되는데 하고 싶지만 안 하고 있는 거야. 뭐 선생님 웃기는 많이 잘 못하지만 재미는 없지만 그래도 딴 데 빠지기가 좀 애매해. 알겠죠? 빠진, 내가 5분간, 10분간 빠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 작품을 더 하는 게 낫죠, 지금. 그거 하러 왔지. 내가 나한테 뭐 나보다 더 재미있는 사람 많으니까 난 재미있는 사람 없어요. 알겠죠? 얼굴 생긴 게 재미있을 수도 있고 아마 행동이 비슷하지만 난 이렇게 말로 막 재밌게 하는 스타일은 아니야.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못해. 그냥 지금 이해하시고 해. 하지만 내용 갈게. 1곡 이렇게 나와요. 2곡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몇 곡까지 나오겠어? 그 다음 9곡 가니까. 9개까지. 9개 골짜기에서 1곡, 2곡, 3곡, 4곡 이렇게 나가는 그런 작품이며 1곡은 어디 메고 2곡은 어디 메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거. 똑같이 생각하죠? 1곡은 어디 메고 2곡은 어디 메고 매번 이렇게 시작해요. 1곡은 어디 메고 관함 암자 보자, 암자. 이거 암자. 이거 무슨 암자입니까? 암, 관함 바위 암자라는 건 또 알아야 되는 거죠. 바위 암자입니다. 돌, 돌 자, 갑바위라는 거야. 관함 자, 이제 관함 간 거야. 1곡은 관함 곡이야. 1곡은 관함이 있는 관 평포만 바위가 있는 골짜기 관함 골짜기에 해가 비친다. 시간적 배경은 아침이고 공간적 배경,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 시간적 배경 자, 평무해 평포만 잡초가 무성한 들판에 내 거든 원근이 그림이다. 내 거든이가 뭐냐면 안개가 거치니 잡초가 무성한 들판에 안개가 싹 아침이니까 거치니까 원근 먼 곳과 가까운 곳이 그림과 같도다. 영탄이겠죠. 영탄 아름답도다. 뭐하고 있는 거야? 묘사하고 있는 거야. 묘사 송간에 얘들아. 송간이 뭡니까? 이 송이 뭐라고 했죠? 송이 송이 뭐예요? 또나무 또나무 매난, 국죽, 똥 시작 매난, 국죽, 똥 소나무 그러면 소나무랑 뭘 떠올려야 돼, 얘들아? 지조 매난, 국죽, 똥이 지조절개야 이 간짜가 무슨 간짜니? 이 간짜가 사이 간짜야 사이 간짜 알겠죠? 간격 좀 넓혀봐 이 사이를 넓혀봐 사이 간짜야 송간 소나무와 소나무 사이에 녹준 이 준짜가 야 이거 준짜가 이거 술이야 술 녹준을 놓고 벗온양이죠, 얘들아 벗온양이지 무슨 법? 양 처럼같이 듣 양 비규 지규 지규 지규니까 비유야 아니야 비유지 벗이 온 거야, 안 온 거야, 그러면? 벗이 왔으면 원관념이야, 보조관념이야? 벗온냥인 거잖아 벗이 왔어, 안 왔어 안 온 거잖아 누가 그 원관념은 누구야, 원관념 원관념은 누구야, 이거? 술 보조는 벗 이거지 술을 보니까 진짜 친한 친구 같다 이러고 하는 거지, 이거 근데 이거 왜 이렇게 할까? 어? 술 있으면 친구 오는 건 당연하니까 술도 있고 친구가 온 게 아니야 술을 보고 진짜 친한 친구 같다 벗온냥 기쁘다 이러는 거지 원관념, 보조관념 알겠습니까? 이해 되니, 이거? 얘들아, 양은 그런 거야 양 앞에 있는 건 보조관념이야 알겠어? 이청원 선생님은 테디베언 인양 행동한다 테디베어야 보조관념 쓴 거야 그렇게 해야 돼 술이 벗같이 칙나다는 뜻인 거지 임창정인가? 가수 알아? 금주 선언했던데, 금주? 왜냐면 재혼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도 낳고 애들 있는데 또 낳고 하니까 금주 아까 유튜브 보고 왔는데 틱톡? 임창정 재밌잖아 그러니까 막걸리, 소주 이렇게 논설이 친구처럼 애들아, 안녕 싸우지 말고 형은 잠깐 멈출게 막 이렇게 하고 하는 영상이 있더라고 나 누구랑 얘기하는지 몰랐어 알고 봤더니 막걸리병, 소주병, 맥주병 다 하나 세워놓고 형 말 잘 듣고 천재, 천재 술병 갖고 대화를 나누더라고 임창정 술 엄청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맨날 임창정 술 가게 있잖아 너희랑 이런 얘기 하지 말자 미안하다 너희랑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 이 곡은 어디인가 화암인 거죠 암이 무슨 암자라고요? 골암 다위암 화가 뭐자입니까? 꽃바위겠죠 꽃바위 춤만 커다 춤만이 뭐야? 봄이 아주 만끽적이다 춤만 커다 봄이 아주 그냥 가득 차 있다 벽파 이 아니다 이 벽이 봐라 이거 벽개수가 뭐였죠? 벽개수가 이 벽이 푸른이야 푸른 신의 물이 벽개수야 그런데 황진이 남자친구 별명도 벽개수 중의적 해석 기억나? 벽개수 벽 푸른 신의 물이야 그러면 벽파로 뭐야 푸른 물결인 거죠 그러면 벽파라는 단어 안에 희각적 이미지가 있어 없어 있는 거야 그런데 벽이라는 단어에서 푸른이 나와 너네가? 왜 그러라고 벽개수가 뭐라고? 그냥 신의 물이야 푸른 신의 물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벽파야 그러니까 푸른색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색채 배가 나와야 돼 이런 거 별표 친다 고산구과인데 내가 말해놓은 거 했나? 이거 되게 잘 나와 빨간색 갑니다 특정 포인트겠죠 이 곡이 잘 나와 이거 그래서 이 곡 어디며 화함의 춤만 커다 벽파에 꽃을 띄워 꽃을 띄워 꽃은 뭐겠니 얘들아 이거? 꽃이 뭔지 아냐 이거? 매개체야 자연이 엄청 좋다라는 시그널이야 벽파에 푸른 물이 막 흘러가는 거에 내가 나 자연에 있지 지금 알리고 싶지 여기 제 명당자리야 너무 좋은 자리야 벽파가 흘러 안에 꽃을 뜯겠어 꽃은 시그널이야 여기 엄청 좋다라는 시그널 도화처럼 띄워서 자 중요한 단어 간다 제일 중요한 단어 야외 별표 야외가 그렇게 문제 많이 나옵니다 쓸게요 그냥 고산구과라면 내신에서 수능에서 정답 야외입니다 야외에 보냈죠 야외가 어디겠습니까 밖이 어디야 밖이 어디야 그러면 자연에서 밖으로 보냈는데 자연 밖은 어디야 폭세 세상입니다 세상 그러니까 나는 자연에 있고 너무 좋아 시그널을 보내고 싶어 꽃을 뜯었어 벽파가 푸른 시냐물을 흘러내 벽파가 꽃을 띄워서 야외로 이 모르는 새끼들한테 보내주는 거야 여기 자연이 있다 자연이 있다 야외로 보내 놓아라 이런 거야 야외가 많이 나온다 사람이 어디 사람이야 이거 폭세 사람이 승지가 뭐야 승지가 지금 좋은 여기 이 곡이야 이 곡 승지 좋은 땅을 알아보라 모르니 알게 한들 어떠리 명승자 알게 하고 싶구나 라는 뜻인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민 동락 여민 동락 이런 즐거움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같은 즐거움을 알리고 싶다 이런 뜻인 거죠 의식이 반영됐다라는 거 세상의 즐거움을 세상상에게 알려주고 싶어하는 바람이 들어가 있는 게 뭐라고요 벽파의 꽃을 띄워 야외로 보내 놓아가 되게 많이 나오는 구절입니다 고상국구가 핵심이에요 이해됐죠 고상국구가야 끝 한 것이 팔 것까지 가자 먼저 읽어봐 한 것 18곡이면 몇 수까지 가는 거야 19수까지 가 있는 거야 야 이거 18곡인데 19수가 있을까 가스 소사가 있겠죠 간다 이게 워낙 얘도 중요한 거 자주 나왔어요 이거 수능에 갑니다 이 거자가 뭘까 거자가 은거한다 뜻인 거겠죠 어디에 자연에 은거 은일적 간다 은거랑 같은 말이 뭡니까 은일 그래서 우리 이거 뭐야 이거 우리 아버지들 말로 좋아하는 거 뭐지 그거 뭐지 아 뭐지 그거 있잖아 산타가지고 산에 숨어있는 사람들 가지 만나는 거 나는 자연이다 나는 자연이다 모든 아버지들 보죠 그거 나도 저기 가고 싶다 근데 요리는 누가 해주지 경기는 들어올까 아니야 인터넷만 터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 아버지들 합니다 지금 나는 자연이다 많이 봐요 이게 현 시대 찌들린 아버지들이 그렇게 나는 자연을 많이 봐요 근데 걱정되죠 호랑이 나오면 어떡하지 인터넷이 탈까 뭐 이런 거 요리를 다 그렇게 잘해 또 아저씨 할아버지들이 뭐 이런 거 대단하신 분 같아 나는 약간 그렇게 정착하는 거 약간 역맛사로 있거든 내 꿈이 뭐다 나도 그렇게 은거하고 싶지만 나는 캠핑카 한 일주일 한 달 있다가 옮기는 걸 좋아하지 한 곳에 있는 건 싣고 캠핑카는 어디야 바다 앞에 내 꿈이죠 꿈 근데 나는 거기서 촬영할 거야 진짜로 너희는 나중에 열받을 수 있어 얘들아 내 뒤로 바다가 보일 거야 너희는 스터디 카페 앞에 책상 있는 거고 나는 바다를 보여줄 거야 아니면 밤하늘의 별 얘들아 하늘 별도 봐 선생님 어디냐고 그냥 전북 고성이야 뭐 이렇게 강원도 바다 봐 소리 들리니 수업하자 그렇게 하고 싶어 너희들한테 너희들 놀고 싶으면 대학 가 막 하면서 아 멋있지 않냐 일도 하고 잘 즐기고 그렇지 그래서 뒤겨우면 또 옮기고 내 꿈이며 내 꿈 특히 제주도에서 제주도에서 자주 가는 이유가 거기서 그렇게 하려고 토저를 마련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 떠나야 되는데 올해도 못 떠났네 내년에 떠날까 걸린 일이 많아가지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숨어있는 건 나는 자연이다 뭐라 그래 은자라고 하죠 은자 숨어있는 사람 은자 은일 은거 좋습니까 은거라는 거 기억해주길 바란다 은거 은일 은자 자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많이 나온다 시작 강호의 무슨 법 대유법 자연의 노자하니 이것도 이것도 이게 이게 왜 중요한 건지 아니더라 빨간색 아까 뭐 있었지 어부가에서 이현보에 어부가에 뭐 나왔지 장안을 돌아보니 북골이 천리로다 기억나 어주에 누워있은 들 이진 적이 있으랴 구워라 내 것이 아니 제세연이 없으랴 기억나 그거 보여서 내적 갈등 얘도 그 유명한 내적 갈등입니다 이걸 왜 좋아할까 교수님들이 가장 솔직하고 인간적이라 이런 시절을 좋아하는 겁니다 그럼 자주 나오는 거예요 흔흥에 자주 나왔습니다 나 그러니 강호의 노자하니 어디야 이거 자연의 놀자하니 자 성주 뭐야 성주 성주 뭐야 임금 임금은 뭐야 임금 임금 속세야 이거 임금 벼슬이기 때문에 임금을 버릴 벌써 내적 갈등이야 이게 뭐에 빠진 건 이거지 이거 뭐라 그래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 뭐라 그래 뭐에 빠졌다고 그래 딜레마에 빠졌다 알죠 딜레마에 빠진 거 알죠 이렇게 나가는 거야 이해됐지 이해되지 성주를 성기자하니 벼슬아저고 하니 호락이 뭐야 즐거운 락 야 락자 동그라미 이 락이 뭐라고요 즐거울 락 오락실 할 때 락이라고 했어 이 락자 기억해 단자 즐거울 락이야 이 어기어라 안 되겠구나 와 이러자니 이게 안 되고 이러자니 이게 안 된다 이해되시죠 혼자 뒤로 갈림길 내적 갈등의 기본은 갈림길이죠 내적 갈등의 기본은 갈림길이죠 갈림길에서 물라하느라 얼마나 이러겠니 지금 자연이냐 너희도 마찬가지야 PC방이냐 사계냐 PC방이냐 사계냐 이러다가 오는 새끼 있고 안 오는 새끼 있고 이러는 거죠 그쪽 갈림길입니다 자 출하면 출입물가 경계 거슬의 출 출사표 나가면 시군 택민 시군 임금을 사귀고 백성을 다투리고 벼슬아치가 하는 일이죠 사대부가 처하면 어디에 자연에 처하면 처소라고 하죠 자연에 있으면 조월경은 다를 낳고 구름을 한다 달을 낳는답니다 멋있지 않냐 거기는 달을 낳는다 문학적 표현이죠 됐습니까 이거 어디야 속세에 가면 이거 하고 여기 가면 이거 한다 명철군자는 현명하고 사리에 밝은 군자는 이럴수록 즐기나니 참을며 부기위기라 빈청을 하오리라 현명하고 사리에 밝은다니 이럴수록 자연을 법사하는 걸 즐기는 이럴수록 뭐라는 거니 이럴수록 목적어 또 빠졌죠 이럴수록 두 개 중에 뭐한데 똘똘한 군자는 풀한데 처한데 처한다라는 거야 이럴수록 뭐한다 자연을 즐긴다 누가 똑똑하면 둘 중에 둘 중에 갈등은 있는데 진짜 똘똘한 사람은 누구다 자연을 즐기는 아이다 이런 뜻인 거야 나 아까 목적어 뺀다고 했지 목적어를 는 이럴수록 무엇을 즐긴다 철을 즐긴다 이렇게 하는 거야 사물며 부기위기라 부기위기가 뭐냐 얘들아 부기는 위기가 뭐야 부기는 속세 물질은 나에게 위험한 것이에요 부기는 위기입니다 아닌데 그치 부기는 좋은 건데 부기는 위기라 빈청과 뭐야 이거 가난한 사람을 들여요 천거 빈청거 빈 가난한 빈 가난한 것을 즐기는 삶을 가겠다 안빈낙도 이해됐습니까 이거 어렵죠 시작 출하면 여기고요 초하면 조월경훈인데 아 갈등 생기네 명철군야는 둘 중에 하나 좋았어 결정했어 하나 선택했어 어디로 자연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아니 솔직히 부기위기는 나갔으면 내가 부기를 얻을 수 있잖아 근데 걔는 오히려 나한테 독이 될 거야 나는 빈청거 할 거야 나가면 임금도 받고 본 것도 받았으니까 좋을 거 아니야 안돼 가난하게 살래 한거 18곡입니다 자 두 개만 더 해보자 시작 재월이 구름을 뜯고 솔 끝에 놀아올라 십분천광이 벽개 중에 있으니 어느 갈매가 나를 따라오는구나 이것만 보자 얘들아 비갠 후에 밝은 달이 구름을 뜯고 솔아무 가지 끝에 나를 한껏 따르면 밝은 달빛이 푸른 식간에 비치거나 어디있던 물이 이것만 기억하자 물이 익은 갈매기가 나를 쫓아간다 얘들아 시작 갈매기 나왔다 갈매기 뭐야 자연친화 맞죠 갈매기를 한자로 뭐라고 해 한자로 백구라고 합니다 백구 같은 말이에요 갈매기 백구 갈매기 백구 그 갈매기 살 그 갈매기 살 아니야 그 새 살 아니야 그 갈매기 살 아니야 그리고 자연친화죠 갈매기나 물 떠올라야 돼 물 떠올라야 돼 시작 물화 일 세 자 시작 갈매기 갈매기만 기억해 이거는 딱 필요 없어 갈매기 나를 쫓아 논다 나를 쫓아 논다 시작 갈매기 백구 갈매기 자연친화 바다 롯데 갈매기 기러기 아니야 기러기는 철새야 기러기는 철새 갈매기는 끼룩 기록 세우강 백구 자연친화 바다니까 자연친화 근데 내가 쫓아가냐 걔가 오냐 갈매기랑 물 아 일체 이게 갈매기 시작 갈매기야 뭐라고 갈매기 뭐라고 또 백구야 이게 있습니다 마지막 불안주의한건데 안간에 누워서 강수해보는 듯 안해 안해 안 나와 끝 4시 1분 깔끔하지 입장 차려 수급 격리하자 경예 수급 бог 아 Deus 해 reklam 우주 해 해 nosotros 계속 아멘